겉에 있어 메마른 내 입술에 스친 잊었던 하얀 숨결이 차가워져 기억은 나누어지는지 어쩌면 부서진 채 사라질까 내일은 또 오게 되겠지 세상은 여전한가 봐 그댄 어떤가요 언젠가 나를 슬프게 했던 그대 울던 얼굴 다시 나의 볼을 덮시며 지워버리려고 기도했던 날들 내 마음이 내 눈물이 그대를 기억하고 있어 Your love forever 가만히 눈을 감고 그대를 그리네요 손에 닿을 듯 가까이 계절이 변해 가득 무심인 내 영혼을 지나쳐버린 때에도 잊혀지는 기억이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1절만 듣는 거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재욱입니다. 우리 정재욱 형님께서 사실 저희 스튜디오에 30분 정도 먼저 오셨는데 기존에 많은 게스트분들이 왔다 가셨지만 리액션들이 정말 남달랐어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장비가 이렇구나 이랜 다음에 정재욱씨는 야, 쟤 이쁘다야? 저희 사전에 나가는 영상들 보고 요즘에 날씨도 좀 추워지고 그렇죠. 좀 외로우신가요? 이제 저도 갈 때가 됐는데 못 가서 어디를 가신다는 거예요? 주위에 동료들이 하나 둘 떠나고 아, 결혼을 만날 사람이 없어요 술도 가끔씩은 집에서 혼자 마시고 아, 혼술을?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 제가 여성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인연이 돼가지고 너무 좋죠, 저야 예를 들면 10월 22일에 있는 만날 10월 20일? 네, 그렇죠 거기 있는 뭐 예를 들면 콘서트에 가서 오빠, 방송 보고 왔어요 이쁜거야 아, 그 라인을 이제 제가 좀 외워가지고 아, 지금 뭐 오빠오빠 올라온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뭐 하죠? 맞춤형 질문으로 이상형 한번 여쭤보고 출발해 볼까요? 글쎄요 요즘은 그냥 뭐랄까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예전에도 이렇게 섹시한 분들이 좋아했거든요 아, 글래머 지금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상이 좋은 분들이 좋더라고요 인상이 좋은 분들 착해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연예인들 중에서 어, 저 친구 참 인상 좋다 그렇게 따지면 너무 많아가지고 좋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 한 명을 지정한다는 게 어렵죠 네 자, 우리 여성 시청자분인데 TV러브유님은 저요? 라고 외치셨는데 사진을 모르니까 네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모티콘 귀엽네요 네 저희 방송을 지금 처음이시고 아프리카TV 경험이 많이 없으시니까 좀 알려드리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뭐 라디오 많이 하고 계셨지만 윈디시티님께서 별풍선을 170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뭘까요? 맞춰보는 시간 저게 하나에 얼마씩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TV 얼마 떼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네 그거는 보통 여자분들이 하는 그런 거에 아 여자가 하는 방송에 남자가 쏘는 거 아니냐 네 진짜 많이 받는 거는 남자들이 더 많이 받습니다 아 어떤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하하하하 잠시만요 지금 눈빛이 먹방 이런 거 나도 해볼까 그런 눈빛이 아니요 아니요 저는 뭐 이런게 별로 잘 주변 머리가 별로 없어요 조만간에 남캠으로 데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170개가 터졌습니다 자 정재욱 씨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떼는 거 다 필요 없이 네 과연 이 170개는 현금 얼마에 값어치가 있을까요? 어... 윈디씨씨님은 얼마를 결제하셔서 170개를 쏘셨을까요? 반으로 하면은 두뇌 풀가동하죠? 한... 9,000원? 어? 왜 9,000원이죠? 8,000원? 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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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17,000원입니다 아 그래요? 이분한테 수수료 들어가면 17,700원 그렇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거를 또 선물해 주신 거예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170만원이라고 정재욱 씨를 받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군요 참고로 저희 시청자분들이 20,30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또 정재욱씨와 또 많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재욱님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수다쿠리님께서 정재욱님 정말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막 타이핑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실시간이죠 정신이 없네 네 자 팬클럽 카피트 해주시고 중학교 때 많이 들었어요 네 아유 참 정재욱씨가 생각하기에 정재욱씨 노래는 주로 어떤 연령층이 가장 많이 기억해 주고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공연을 저희 얼마 전부터 다시 시작해 가지고 네 네 거기 오시는 분들 연령대를 제가 대충 봤을 때는 네 30대 30대 네 30대 중반이 제일 많으신 것 같고 중반 초반부터 저희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정재욱씨와 함께하는 방송을 많이 보고 있을까요? 본인이 뭐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올려주시면 31 어 22살은 원래 최군씨 방송을 보시는 분 아닐까요? 오 맘하나요 엄청나게 놀라우네요 저희 심지어 60대도 방송 보시고요 80 80대까지는 애드립이 아닐까 아 예 90도 있었어요 별풍선으로 얘기하네요 30개 이렇게 해주시고 아프리카TV를 알긴 아시지만 아까 여캠 얘기하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혹시 방송 나 이 여캠 정도는 안다 하는 여캠이 있을까요? 여캠이 뭐예요? 여자캠 방송 여자 토크 방송 아 그리고 이제 약간 기사로 좀 많이 접해가지고 기억하는 이름이 있을까요? 그런 건 몰라요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평소에 뭐 하세요? 미드 보고 뭐 영화 다운받아 미드 뭐 보세요? 예 요즘 뭐 웨스트월드 재미더라구요 오 사람들이 미드하니까 크크크 되잖아요 예 레이도노반 사람들이 지금 미드하는데 크크크 되는데 왜 크크크 되는지 아세요? 몰라요 미드 왜 미드 미국 드라마에 미드도 있지만 약간 여성의 볼륨을 상징하는 단어로도 인터넷상 그게 왜 미드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왜 그게 미드야? 토라에 쳐서 얘기를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럼 왜 미드가 여성분의 볼륨을 뜻하는 거죠? 왜 어디서부터 된 거예요? 나도 그걸 모르겠네 음 아 게임용어 몸의 가운데라서 미드 아 아 탑 미드 아 저도 알아가는 중앙 신체의 중앙 그래서 미드 어렵네 저도 올해 이제 서른 살이 됐는데 저도 이 방송하면서 많이 알아가요 미드 오늘 처음 아셨죠? 요새 신조어들이 워낙 많으니까 다 알기가 뭐하죠 신조어 중에서 그래도 어 난 요건 안다 하는 신조어 있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깜놀 뭐 이런거 알지 이거 뭘까요? 정재욱씨에게 요거 ㅇ ㄱ ㄹ ㄹ ㅇ 요거는 뭐의 줄임말일까요? 어 요거 이... 모르겠는데 대충이라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진짜로? 진짜 모르겠는데 아 이걸 어떻게 아 이걸 에알이에요? 저게? 아 아 예를 들면 야 정재욱 노래 진짜 잘해 그 밑에 댓글 이걸 에알 진심 소름 돋았음 진짜 많네요 예 요즘에 좀 있습니다 정재욱씨 제가 얼마 방송을 안 했는데 세상을 다 포기한 선생님 같아요 지금 하하하 황리아는 아니고 항상 즐겁게 새로운 걸 도전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요즘 세태가 워낙에 많이 바뀌다보니까 네 제가 아직 그렇게 적응을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제 나이 또래에선 그래도 좀 약간 네 감각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지금 영 하하하하하 자 우리 정재욱씨는 실례지만 어 지금 계속 쓰고 계실거죠? 네 헤드폰 쓰고 하신다는게 편하다고 합니다 네 네 머리를 안하고 와가지고 하하하하하 아니 안하고 오시는게 저희 방송이 더 매력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에서 포털사이트에서 우리 정재욱 검색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검색어 또 많이 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에 또 콘서트가 있습니다 홍대 롤링홀에서 오후 6시에 콘서트 있으니까요 혹시 또 연말까지는 아니지만 10월에 끝자락에 네 근데 원래 지금 제 헤드폰이 이렇게 레이턴시가 원래 뜨는건가요? 아 레이턴시 전문용어네요 뜨죠 아 원래 있는거구나 조금 네 약간 오오 전문용어 하하하하 오늘 5시간 세팅하고 가셨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게 있나요? 제가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 제가 약간 있어요 아 녹음실에서 이제 선 잘못 연결하면 이르쳐 아 그래요? 네 오오 그럼 레이턴시를 아예 없애는게 더 좋으신거죠? 아 그렇죠 라디오는 원래 아 정확하게 이제 말하는대로 그대로 저는 지금 그대로 들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최군씨가 말씀하시는건 그렇게 들리고 제가 말하는 것만 돌아서 들어와요 아 그래요? 약간 오 오 너는 프로다 전문가네 오 하하하하 아 뭐 이런일이면 워낙 비일비재하니까 오 아 그러면 저는 지금 제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네 이것도요 이거 왜냐면 우리 음악 전문가 네 지금 약간 듣고 이제 가나드라마바사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네 이건 레이턴시가 없네요 아 이건 없고 잠시만요 네 가나드라마바사 아 이건 레이턴시가 좀 있군요 네 아 모니터 출력의 어떤 설정의 문제 아 그렇죠 이거 뭐 라인 문제죠 그럼 노래할때 이걸로 하시면 안되겠네 레이턴시가 있으니까 아니 뭐 그렇죠 그게 좀 낫죠 아무래도 아 뭐 요게 낫겠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받고 우선은 요걸로 오오 헤드폰의 차이인가 오오 오 알겠습니다 설비의 차이죠 설비의 차이 하하하하 아니 형님 오신다고 200만원 썼어요 아 진짜요? 이거 루잉마이크 아 요거랑 요거 오디오 인터페이스 스파르탄 녹음용인데 네 그 다음에 이거 큐베이스 8.5 오늘 샀어요 46만 5천원 아 형님 오신다고 저 크랙으로도 많은데 저거 크랙? 아 형님? 아니 음악인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워낙에 주위에 좀 힘들게 사시는 음악인들이 많이들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힘들게 살수록 정직하게 가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은 아니시잖아요 저는 사용을 안해요 아예 오오 깜짝 놀랐네 하하하하하하 어둠의 경로 좋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정재욱씨가 지금 저희 방송에서도 보고 계시지만 요즘에 이제 최근에 봤던게 이제 MBC 복면가왕 아 그렇죠 작년 여름이죠 벌써 벌써 작년 여름이네요 네 그때 이제 배터리로 사랑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로 저는 그래서 그 홍진영씨의 사랑의 배터리를 부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구요 아니 그냥 가면을 갖다가 배터리 모양으로 하나 씌워가지고 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더라구요 아 그게 궁금한게 복면강에서 지금 물어보신 분들이 복면강에서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으면 선곡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구요 선곡이 너무 아쉬웠다 그 곡을 굉장히 원래 그 작년이니까 재작년에 최고 히트곡이었잖아요 썸 네 그래서 그 곡을 듀엣 미션에서 꼭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나봐요 제작진께서 네 그거를 부를 수 있는 가수들이 안 나타났대요 아 그래서 계속 여자분들은 다들 하겠다고 했는데 남자분들이 왜냐면 남자가 이제 좀 그렇죠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네 다들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뭐 저희 매니저가 얘기하기에 같이 밖에 있는 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주문이가 좀 빨리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때 이제 앨범 내고 그런게 있구나 열심히 일을 하겠다 막 시작할 때라 그래 뭐 기왕 할 거면 빨리 하자 해서 그 곡을 선택을 했는데 아 아 그럼 복면강이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로만 나가는 건 아니군요 아 자기가 부르고 싶은 곡을 이제 쭉 뭐 이렇게 나열을 하면 그 중에서 이제 아 제작진이 컨택을 해주시는 건데 아 그 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잘 몰랐어요 그 노래 그렇죠 어울리지도 않아요 썸이랑은 굉장히 남자분들이 부르기엔 좀 그렇죠 사실 녹음도 그런 그 기법이 이제 마이크에다가 거의 입을 바짝 대고 숨소리로만 이렇게 부른 그렇죠 창법이거든요 그래서 느낌을 내는데 나름대로 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좋은 결과 그때 당시에 분명강왕 피디님이 민철기 피디님 기억하십니까 예 그분이 저 개그맨 뽑아주신 분이에요 아이고 네 그리고 지금은 퇴사하셨어요 네 얘기 들었어요 큰 성공을 거두시고 네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다음에서 검색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요런 질문도 있습니다 슈가맨 나오셨을 때 김경호씨 때문에 망했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덕본적 있나요 우선 그전에 이 얘기할게요 김경호씨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했던게 어떤 뜻이 있었죠 아 그게 이제 잘가요로 이제 좀 성공을 거두고 이제 다음 앨범을 준비를 할 쯤에 저희 회사 이제 사장님이 막 안좋은 일을 해서 구속되고 막 그러면서 회사가 공중분해가 됐어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둥지를 또 새로 찾아야 했기에 네 알아보고 있던 차에 아 김경호씨가 이제 저를 다른 회사 자기 옮길 때 여기 괜찮다 여기 괜찮다 네 사람 내가 만나오니까 너무 좋다 해서 추천을 했군요 저를 이제 같이 데리고 들어갔죠 아아 네 거기서 이제 우리 둘 다 망해가지고 아 김경호씨가 망한 적이 있었나요? 그때 이제 뭐 머리 깎고 뭐 아 나우 네 캐미 투 마 라이브 예 그때가 그 회사였어요? 그거 하면서 저도 이제 따라 들어갔다가 하하하하 아 그때 김경호씨가 유일하게 정말 욕 많이 먹고 그때 당시에 그 박완규씨한테 형 뭐하는 거야? 라면서 욕을 먹었다는 아니 저도 그 머리 깎는 거는 진짜 말렸었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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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더라구요 아 그때 이제 김경호씨가 뭐 작년인가 소주 한잔하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다고 방송에서 그러니까 한 10년을 얘기를 안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제 집에서 둘이서 한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내가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진짜 미안하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원래 말투가 네 그렇죠 마시면은 좀 더 올라가니까 화투리 좀 쓰시나요? 아 많이 쓰죠 어 어떻게 채우가 한잔해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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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성대모사 깨알 성대모사 이런거 잘하게 이런거 이렇게 하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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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으시죠 되게 김경호씨 혹시 전라도 출생이니까 욕도 좀 욕포쪽이시죠 평소에 욕도 좀 욕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욕을 안 하시고 하하하하 정말 화나면 한 번씩 몰아서 하는데 하하 몰아서 평소에 이렇게 막 섞어서 쓰는 편은 아닌거 같아요 음 상상이 된다고 많은 분들이 김경호씨가 이제 전라도 출신이고 고등학교가 순천에 있는 효촌고등학교 라는 데를 나와가지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김경호씨가 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이 그거였거든요 그럼 덕본적이 좀 있냐 워낙 더 절친이시니까 반대로 쓰읍 글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글쎄요 음 술값은 뭐 형이니까 좀 자주 내는 것 같고 음 술값은 좀 음 네 효촌고등학교에요? 교촌고등학교가 아니고 네 효촌 효촌 효촌고등학교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이천부 넘어가고 계십니다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다음에서 우리 정재욱씨 한 번씩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정재욱씨 노래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뭔지 또 실시간 방송에서만 이게 사실 청취자 문자로도 좀 딜레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그냥 확인해 볼게요 잘가요 잘가요가 제일 많네요 잘가요 약속 들리나요? 네 오 잘가요 가만히 눈 감고 제일 많네요 어 또 잘가요도 있고 이야 순식간에 올라오네요 또 많이 올라오죠 와 들리나요는 제가 알기로는 태연씨의 들리나요가 제 거가 훨씬 그 곡도 유명한데 오 저도 처음에 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그 2006년도 앨범인데 네 딱 앨범을 내자마자 갑자기 순위가 어 3일 만에 3위까지 가는 거예요 몇 년도에 네 2006년도에 2006년도에 그때 당시에 순위라고 하면 어떤 사이트 사이트의 순위였나요 아니면 방송국 이제 아 방송국 음악방송에 차트에서 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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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를 하러 갔는데 3위길래 깜짝 놀랐어요 어 그래서 야 이건 뭐지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이제 슈퍼 아이돌들이 갑자기 막 나오면서 네 그거를 이제 밑으로 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3위까지 갔는데 슈퍼 아이돌들이 나오면서 네 아이돌도 그냥 아이돌이 아니고 슈퍼 아이돌 아 그렇죠 정재욱씨가 생각하는 슈퍼 아이돌은 누군가요? 저보다 잘나가면 슈퍼 아이돌로 생각하는거죠 지금으로 틈은 이제 트와이스 많은 사랑을 받는 음 그렇습니다 이번에 10월 20일에 콘서트를 또 준비하고 계신데 홍대인 롤링홀에서 거기에는 좀 기존에 했던 콘서트랑 좀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단독 공연을 한게 거의 한 10년만에 5월에 한번 했어요 홍대 쪽에서 10년만에 근데 생각보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획 의도는 오랜만에 그래도 무대에서 한번 팬들 좀 만나보자 하는 마음에 했는데 네 생각으로 반응이 너무 좋고 이렇게 기다려왔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기획을 하게 됐고 음 그때 이제 무대에서 약속 드린 건데 아 그걸 지키려다 원래는 9월쯤 하려고 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밀려서 이번 달 22일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달 22일 10월 22일입니다 좋습니다 해요 잠시만 듣고 싶다 라이브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오늘 정재혁씨가 방송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이거 노래 뭐 해야되냐 하하하하하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편한 상태신데 네 하하하 어떻게 조금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좀 귀차니즘을 좀 느끼시나요? 아 이제 노래라는 걸 하려면 네 굉장히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네 많잖아요 그 전날 술도 안 마셔야 되고 아오 그리고 목도 낮에 충분히 풀어야 되고 어 요즘 물론 뭐 낮에 하는 방송도 많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신경 쓰이니까 음 잘 부르고 싶잖아요 아 기왕 부르는 거면 오는 데서 하는 거면 네 혼자 뭐 연습하는 거야 틀리든 말든 상관없는데 네 많은 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거나 들려드리다는 게 좀 그래서 약간 부담이 좀 된다는 그러면은 혹시 정재혁씨 전날에 네 술 드셨나요? 어제? 아아 간단하게라도? 어제는 안 마셨어요 어제는 안 마셨고 어제 그 전 전 전 전 전 계속 마셔가지고 전 전 전 전 전에? 하루 쉬었습니다 일주일에 술을 몇 번이나 드세요? 아니요 지방을 가서 요즘에 약간 쉬러 갔었는데 거기 또 아는 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일일이 다 한잔 하다보니까 네 좀 길어졌죠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요즘 많이 줄었죠 요즘은 한 3병이면 많이 예? 줄어서 3병이요? 네 많이 줄었죠 지금은 줄어서 3병이면 진짜 많이 먹을 때 소주 몇 병까지 먹어봤다? 아 예전에 뭐 자랑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한참 몸도 좋고 막 할 때 어릴 때 한 10병까지는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소주 10병이요? 지금 소주랑 또 다르잖아요? 그때 당시에 소주는 그렇죠 25도짜리 네 많이 좋아했었죠 주사 같은 거는 없으셨습니까? 옛날에 있었죠 어떤 주사가 있었는지 뭐 이제는 네 지금은 그 주사 부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그래서 네 그렇게 할 나이도 아니고 좀 조심을 좀 많이 하죠 주사 어떤 주사가 혹시 있으셨나요? 예전에는 뭐 이제 약간 그 부정적이었어요 좀 파도 좀 많이 내고 네 그래서 좀 그래서 사람도 많이 잃고 해서 어릴 때 상처를 좀 많이 받고 그러니까 술자리만 있으면 아 형 그게 뭐야 옷이 그게 뭐야 아 형 TV 나온 거 봤는데 그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이제 뭐 TV 나온 거 가지고 그냥 앞에서 그냥 바로 선배들한테 야단 많이 맞았어요 선배들 아 지금 얘기를 하면 할수록 되게 매력이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성격과 이런 말투로 감미로운 발라드를 한다는 게 아니 뭐 발라드 부른다고 맨날 울고 살 수 없잖아요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정재욱 씨의 목소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인간 정재욱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하하하하 자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예 어 지금 뭐 신청곡도 얘기해 주고 계시고요 어 또 가만히 눈을 감고도 얘기해 주고 계시고요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정재욱 씨 또 네 앉아서도 노래하십니까 앉아서는 안 해봤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럼 일어나야죠 마이크가 앉아있는데요? 아니요 일어나셔도 돼요 아 예예 일어나셔도 되고 카메라만 올라가면 제가 일부러 잡아놨어요 네 잡아놨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는 좀 못하셔도 네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뭐 프로 웃음 방송도 아니고 네 인터넷 방송 나갔는데 음질도 그지 같고 그러니까 뭐 다들 그거 가지고 뭐라 안하니까 부담 좀 내려놓으시고 네 좋습니다 부담은 좀 되네요 하하하하 지금 가수 데뷔한 지 이제 올해로 몇 년 차시죠? 지금 데뷔한 지는 10 하나 둘 셋 넷 17년 17년? 네 하하 가수를 이런 질문은 참 좀 생뚱맞지만 음악인의 길을 걸어온 거를 후회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아 아니면은 어쩌다 한 번씩 되게 힘들 때 있죠 아 내가 왜 이거 했지 네 그래서 뭐 중간에 저는 뭐 다른 일도 잠깐 생각했던 정도 있고 생각만 네 아니 잠깐 뭐 다른 일도 했었어요 아 예 음악 말고요? 네 우와 그때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이제 뭐 밴드 만들어서 하고 싶은 음악 하고 뭐 일을 하긴 했지만 이제 대중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방송이나 공연이나 이쪽은 일절 안하고요 음 뭔가 좀 카메라 앞에 서고 뭐 예능에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부담감도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없었는데 지금 이제껏 제가 회사를 너무 많이 옮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회사가 몇 번째 회사죠? 지금 한 열 세 번째 회사죠 네 아 그 와중에 또 옮겼어요? 근데 일일이 그걸 나열하기가 저도 너무 힘든 게 너무 많이 옮겨서 가지고 열 세 번째라고요? 그래서 제가 앨범을 한 군데에서 두 장을 낸 적이 없어요 아 싱글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사문서 조작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옮기게 되고 정지혁씨 처음 데뷔했을 때 테이프 있었나요? 저 있었죠 테이프? 네 있었죠 네 그러면 그 다음 다운로드로 넘어오신 거죠 네 언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몸으로 딱 듣기에는? 예전에 CD로 할 때가 정말 음악 하는 사람의 보람도 있었고 아 네 그때는 사실은 뭐 그 앨범 하나에 충분히 공을 들여서 만들 그런 가치가 있었죠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싱글 한 곡에 디지털 싱글로 네 빨리 빨리 약간 유통이 되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네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도 뭐 TV에 나오는 광고용 보다는 네 지금은 이제 유튜브용 네 그렇죠 예예예 또 그렇게 바뀌어 버렸거든요 지금은 뭐 예전처럼 저 그 데뷔앨범 어리석은 이별 네 그 뮤직비디오도 그때 엄청난 분들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뭐 연예인분들만 한 스물몇명 나오셨는데 좀 얘기해 주시면 안될까요? 저도 다 생각은 안될데 어리석은 이별이라고 여러분들이 땡 따다당당 네 그쵸 데뷔곡이었는데 네 최진실씨 와아 그 최수종씨 최수종씨 차승원 헉! 차승원씨요 네 그리고 뭐 박진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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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해서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오셨어요 혹시 그 뮤직비디오 마지막에 보는게 언제세요? 저도 기억이 잘 안나요 워낙 오래돼가지고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어린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우리 정재욱씨의 저기 있네요 진짜 있네 정재욱씨의 데뷔 뮤직비디오를 한번 같이 보는거 요거 제일 위에거 맞나요? 네 요거 와아 최수종씨 이게 언제야? 보겠습니다 이거 맞죠? 네네 맞아요 어머어머 지금 화면 나가고 있고요 예전에 이렇게 길게 찍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노래 나오기 전에 김나훈씨로 나오셨고 아 그러네 김나훈씨 이분도 아역으로 굉장히 유명하던 나레이션이 나오네요 그럼 나도 사랑하지 예전에는 좀 이런식으로 많이 찍었잖아요 맞아요 그 조성웅모씨도 그랬고 어머 근데 뮤직비디오 길이가 12분이야 12분 하하하하 이 최진실씨 아닙니까? 아닌가? 아 저 그때 저분이 성금이 기억이 안나네 아 그러면 제작비도 엄청 들어갔겠어요? 아 핸드폰 봐 핸드폰 하하하하하하 옛날 생각나네 와아 지금 음악이 시작이 안됐습니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ㅎㅎ 으헤헣 와아 와아 으아악 으으아악 아휴 어휴 이 뮤직비디오 현장에 정재욱씨는 있었나요? 제가 마지막 촬영 날 마니저가 전화가 왔어요 잠깐 나오라고 아아 인사나 드려라 그래서 갔었죠 어? 몰라서 물어 갔더니 그때 혼났었어요 너는 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너는 이제 오니? 혼났었어요 아니 다 돈 받고 나오신거 아닙니까? 잘 모르죠 그때 저 워낙 어릴때라 사장님께서 대단하셨던거 같아요 와 차승원씨 옛날 생각나네 진짜 이게 17년전 나온다 나온다 지금 이제 스토리가 있었어요 무슨 시간을 주겠다 그 저기 최소정씨께서 약간 유령으로 아 파우스트처럼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아 소유정씨 이야 와 우리 또 고 최신실 오늘 또 누님 아 너무나 보고싶죠 자 2분 40초만에 하하하하 지금 차승원씨가 제 여자라고 아 보고싶네요 아 또 이게 옛날 생각도 나면서 너무 길어서 아니 지금 이것만으로도 1절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하하하하 이야 근데 지금 봐도 영상미가 그렇게 뭐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워낙 대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랬던거 같아요 제 생각엔 요즘 같으면 마저 웹드라마네 이게 뭐야 권투? 변우민 선배님도 나오시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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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보니까 참 좋네요 이게 또 라디오에도 할 수 없는거잖아요 이런게 아 저도 이거 다 잃어버렸다가 내용을 잊어버려도 지금 쏠쏠히 기억이 나는거 같아요 아 미안해 늦었지 어 왜이렇게 늦었어 김소연씨 김소연씨 와아 어 최차 강성민 성민이 형 네 음악이 이제 나옵니다 아니면 이때 나오지 이걸 어디서 틀었어요 이 12분을 티비에서 틀어도 좋나요 예예예 그때 어 어 주말 그 쇼 프로그램에서 제일 먼저 반영이 됐었고 예 그래도 노래도 많이 좀 사랑해 주셨죠 아 저 이거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어요 와 어제 낮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 아 예 어제 미안했어요 네 미안하죠 네 소름끼쳐 와우 나랑 사귀해 하하하하 그럼 나랑 사귀해 하하하하 날 사랑하게 될거야 날 사랑하게 될거야 야 야 진짜 야 진짜 예전해 하 하 하 하 하 지금으로 치면 스토커네요 하하하 하하 하 하하 하 이게 원래는 네 네 이 곡이 그 MBC 드라마인데 네 그때 장동건씨 주연에 어 장동건 김현주 김현주 아 조금 이따 말해 하하 아 같이 부르시네요 체치창에서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드라마 제목 청춘 네 그쵸 원래 이 노래가 주제곡이었죠 아 드라마 네 그 드라마가 our 4회만에 조기용기로 했어요 조기종용 왜 그랬죠? 예 어디서 weil 아 표절시비가 나서 아 그래서 이제 allowing 뮤직비디오를 막 제작하게 된거예요 아 ceğsce 그 후 자 그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 아 많이 나오셨죠? 서갑숙 선생님? 네 맞아요 전체 원본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희씨도 나오고 이때 당시 소속사 사장님이 대단하셨네요 그때 조성모씨로 큰 성공을 했던 조성모씨를 키우셨던 사장님이? 그때 같은 회사였으니까요 조성모씨는 처음에 얼굴 없는 가수로 나왔다가 나중에 얼굴을 공개하고 정재옥씨는 같은 회사인데 좀 이렇게 일이 좀 많았어요 일이 좀 많았군요 더 보자고 하시는 분들이 다들 끝까지 좀 보자고 정재옥씨 괜찮으십니까? 저는 괜찮은데 비겹지 않을까요? 시청자분들이 보자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좀 더 끝까지 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아 그래요? 그래요? 다들 좀 보자고 보자고 알았어요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 방송이 또 네 혹시 널 따를까 두려워 날 지켜준거니 아 진짜 이쁘다 삐삐삐삐삐 겨우빈씨다 네 짐나 환영 개꽃의 겨우빈씨 짐나 환영 개꽃의 겨우빈씨 대박이다 그래서 이후에 곡을 나중에는 더욱 사장님께 아까우셨나봐요 네 그래서 이제 왕초 아 드라마 왕초 왕초에 몇번이 삽입을 했었죠 아 이 노래가 왕초에 나왔었나요? 맞아요 맞아요 아 드라마 왕초 차인표씨 저 윤태영씨 나왔던 드라마에 맞아요 맞아요 와 그랬었구나 사랑을 두려워하는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요 야 진짜 니가 날 사랑하면 난 죽지 않아 그 사람도 그렇게 약속했어요 하지만 난 난 약속 지킬거야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한다고 와 최수정씨는 하나도 안 늙어졌네 진짜 와 이렇게 새벽이 올 때쯤엔 지금 봐도 정말 정말 기네요 하하하하 그때 당시 이게 TV에 다 나갔다는거에요 방영이 네 맞아요 잠든 줄 알고 떠나는 널 듣고는 와 끝까지 잠깐만요 언제나 그래듯 너 떠나면 니가 보면 아파할까봐 참았던 슬픈 눈물을 흘리곤해 저 길가에 이분들 다 보조 출연자입니까? 아 모르시죠? 저는 잘 모르죠 하하하하 와 하하하하 아 나온다 어 어 또 안나와 야 감질만 나네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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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와 멋있다. 어휴, 차 밑으로 들어가네.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차승원씨가 또 나오나요? 네,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아, 저 그때 당시 정재욱씨 깜짝 놀랬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사장님이 야, 재욱아, 네가 데뷔하는 뮤직비디오에 최수정씨랑 최진실씨랑 그때 당대 최고의 스타잖아요. 그때, 에? 뭐 이렇게 되게 받아들이기에... 저는 사실은 누가 나오는지도 잘 몰랐어요. 저한테 말씀도 없으셨고 저는 그냥 그때 청파동에 그 조그만 원룸 살 때인데 거기 계속 누워가지고 뭐 오락하고 뭐 하다가 친구들하고 소주 먹고 막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얘나 지금이나 네. 오늘도 저희 방송 오기 전에 게임 한판 하고 오셨다고 네. 어떤 게임을 위닝 좋아해서 매니저랑 밤내기해서 아, 매니저랑 밤내기를 하십니까? 네. 이기셨어요? 제가 항상 이겨서 아니, 근데 보통 이겨서 야, 됐어. 내가 내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이제 지 목숨 또 지가 해야 되니까 극한 직업인데요?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리석은 이별 나올 때 친구들이랑 소주 먹고 했던 게임은 어떤 게임을 어, 그때도 많이 했죠. 어떤 게임 하셨어요? 뭐, 그란트리스모 그란트리스모? 네, 그런 것들 많이 했죠. 와, 콘솔 게임을 원래 좋아하셨구나. 네, 예전에 좋아했었어요. 오, 아까는 또 용가같이 재밌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네, 그거 안 해봐가지고 재밌어요. 좋습니다. 자, 한 40분 정도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더 좀 들어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키류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재욱씨에게 질문 또 소통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한 곡 꼭 듣고 싶네요 얘기하신 분들이 있고 노래 좀 합시다. 최군과 위닝 한 판 어떠십니까? 아, 좋죠. 왜 앨범을 늦게 내시는지라고 치맥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된 앨범이 올 봄에 네. 한정판으로 네. CD 한 500장만 제작을 해서 네. 낸 적이 있고요. 네. 그러고는 뭐 계속 이제 지금 싱글로만 가끔 싱글로만? 네. 봄에 비가 내린다라는 곡 봄에 비가 내린다. 네. 발표를 했었고 지금은 뭐 그렇게 자주 앨범을 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글쎄요. 뭐 예전처럼 막 그 앨범 하나에 뭐 열 곡을 다 싣고 뭐 이런 시스템이 거의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앨범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끌고 좀 많이 어, 이 곡 저 곡들 뭐 제가 쓰기도 쓰고 좀 받기도 받고 해서 추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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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려서 예전처럼 정말 한 2년 동안 공들여서 만드는 그런 앨범을 좀 하고 싶지 아, 이제 너무 약간 금방 이렇게 알려지고 또 없어지고 하는 앨범들에 너무 좀 약간 좀 지치는 것 같아서 어, 조금 늦게 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실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앨범을 내고 싶은 마음에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정재욱씨 방금 17년 전에 노래였죠 어리석은 이별 들으셨는데 저희가 저희도 같이 들었잖아요. 네. 저때 목소리랑 지금 목소리랑 혹시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저때는 제가 거의 뭐 하루에 한 두세가 필때라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를거에요. 예전에 진짜 꿀초였어가지고 뭐를 그렇게 피셨어요? 담배 브랜드 저 뭐 이제 말보로 폈죠 말보로 라이트 네. 아니아니요. 빨간거 레드? 네. 미디움 레드? 그걸 좋아했었어요. 그걸 하루에 두갑씩? 네. 완전 많이 폈죠. 아이고야. 그래서 기관지를 좀 많이 버려가지고 그러면은 하루에 담배 두세갑에 소주 열병 예전에 좀 몸을 좀 함부로 했죠. 굉장히 프리한 영혼이었군요. 뭐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재욱씨 혹시 가능하시다면 과연 2016년 지금의 목소리와 말보로 라이트 말보로 미디움 두갑과 소주 열병을 마셨을 때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데뷔곡을 한번 데뷔곡이요? 어리석은 이별을 아 진짜요? 그래서 혹시 부담되실 것 같으면 일절 저희는 완곡을 안합니다. 기존의 라디오들은 완곡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심지어 일절 하다가도 저의 허벅지를 한번 때리시면 멈칩니다. 아 예예. 괜찮네요. 혹시라도 야 최구나 불러주시면 멈칩니다. 인스타가 이게 준비되어 있고 이게 2015년 버전이거든요. 요거 좋아요? 네. 요거? 요거를 낼 마음이 없었는데 저 매니저가 우겨서 잠깐 했던 그리고 가사창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이건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레이턴시가 없는 요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어나서 앉아서? 앉아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오 좋아요. 좋습니다. 레이트라이트 레이프트라이트 작게 써있어도 네. 자 가수용 버전으로 바꿔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리석은 이별 2015년 버전 출발 출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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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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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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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This is awesome 이런건 홍대가 많잖아요 홍대 종로가 있죠 훌륭하네요 외국 느낌을 주려고 굳이 외국을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태원만 봐도 시청자분들이 최초로 자기 뮤직비디오 뒷싸는 가수라고 이거는 이태원 내가 꼭 아니라도 지킨다면 와 좋다 좋다 부족하다거나 얕지 않음을 잊어도 돼요 나를 만난 시간들은 잠깐의 연극이라 여기는 잘한 거에요 아무리 난 노력해도 작은 희망도 없잖아 이거 보신 분들이 있구나 아주 멀리 멀리 뛰어가세요 어떡해요 자꾸 잘못한 일만 떠오르는 건 잘가요 내 소중한 사람 행복했어요 그래도 이것만 알아줘요 지금 그 사랑보다 내가 그냥 너무 많이 stinky